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론이 현대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외신 보도가 이렇게 로봇개도 투입하네요. 영국 회사가 만든 제품인데 로봇개를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순찰도 맡기고 위험한 지역에서 군수품도 운반하고 공상과학영화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가격도 싸네요. 영국 업체에서 만든 건데 탄약과 수료탄 등 보급품을 운반하고 정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름은 메도이드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투부대의 일원이고 몸집이 잡아가 적들이 거의 찾아내기가 힘들고 로봇이 주변 환경을 기록하고 영상을 조종사에게 전송해서 전장에 실시간 모습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격이 싸네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여러분들 9천 달러밖에 안 하네요. 영국 드론 제조입체인 블릿 얼라이언스가 만들었고 7키로의 물품을 싣고 시속 14.5키로 이상으로 달릴 수가 있네요. 최대 5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고 러시아 드론에는 거의 감지가 되지 않고 현대전이 아주 여러분들 급속하게 이렇게 기술전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은 대단히 새로운 것을 우리 함께 많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외신과 함께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오늘의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장 탑뉴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전선에서 드론 파일러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아담이란 사람의 이름들 역할을 아주 보도한 이게 한 15분 정도 영상인데 영상을 아주 잘 찍었네요. 이 젊은이입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이고 의과대학생을 여러분들 지망했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가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가지고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들 1당 100의 역할을 하는 드론 조종사 가운데 최정의 요원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킬러 드론 조종사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고글을 끼고 여러분들 전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대요. 정확하게 관역을 시키는 아주 맹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선에 가까운 곳에서 은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대개 건물 같은 데를 지하 같은 데 이름은 다윈입니다. 자기 정식 명칭은 아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비디오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전쟁 실환 가운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군인입니다. 러시아 군이 탱크를 포기하고 이제 은폐하게 띕니다.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러시아 군이 여러분들 도망가는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렇게 뛰어서 이쪽을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걸 폭파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자폭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게 총구가 보이죠. 러시아 여러분들 탱크입니다. 이게 그냥 정확하게 맹중을 시켜가지고 폭파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주 어렵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폭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넬이 찍은 15분짜리 영상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드론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드론 나우 워즈 잼입니다. 특정 관역을 여러분 향해 드론을 날렸는데 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상대방이 러시아군이 드론을 교란시켜가지고 이런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드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드론을 띄우게 되면 상대방이 이런 드론을 인터셉트해가지고 오히려 그 드론을 드론을 날린 쪽에 여러분들 가지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드론을 뭡니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에 지하에 은폐해가지고 숙식 먹고 자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드론 나우 워즈 잼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낸 드론이 목표물에 가까이 가는데 러시아군이 그걸 인터셉트해가지고 드론의 방향을 돌린 겁니다. 돌려가지고 드론이 이렇게 발사한 지역에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은폐하고 있는 건물을 때리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상황이 뭔가 하니까 그 건물에 지하에 여러분들 지휘부가 있는데 그 건물을 향해가 여러분들 드론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 드론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여기에 은폐해가지고 이 건물의 지하에 은폐해서 다윈 이하 다윈을 비롯한 여러분들 드론 부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낸 드론을 인터셉트해가 여러분들 총구를 돌려가지고 이 건물을 때리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드론이 날라오는 겁니다.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러시아의 드론을 인터셉트하는 그런 기술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건물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일 위에 있어서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발전해가 드론을 인터셉트해가 드론을 돌려가지고 드론을 여러분들 출격시킨 데를 여러분들 관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론 인터셉트 기술 위치추적도 다 가능합니다. 위치추적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에 월스트리저널 기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암호명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숙련되고 치명적인 드론 조종사 중 한 명인 20대 초반에 다윈을 따라다니며 러시아 진지에 300건 이상의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세의 그는 제2세대의 많은 사람들과 닮았습니다. 그는 지저분한 남자 빵을 씻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목득됩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가 시작되면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전쟁이 폭발을 증가함에 따라 그의 능력은 우크라이나 국방에 매우 중요해졌고 전쟁의 양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저는 다윈과 함께 그와 같은 기술의 정통한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찢어진 전선을 따라 빠르게 지나는 드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러시아 군대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드론 이란제 드론 엄청나게 여러분들 목표물을 관여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생명을 아타간 막대한 피해를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군사력 10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드론의 활약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미래 전쟁의 드론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 걸 보십니까? 제가 AIC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드론은 정찰 및 공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존의 공대지 지대지 미사일에 비해 10분의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여름 무기인 겁니다. 드론은 감시, 정찰, 공격, 자폭, 기만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까지 합쳐지게 되면 자율병 및 목표물 식별 능력이 현재 향상될 것이고 무인 전투로 미래 전투가 많이 이동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적가형 소형 드론,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들이 전선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들려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인터셉트하는 드론에 대한 방어 능력으로 전자전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드론과 대드론 체계 간의 기술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드론은 현대전장의 필수불가기란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다 이름 뭐까지 지금 들어옵니까? 이렇게 이름들 이렇게 로봇 개까지 이름들 뭡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로봇까지 전쟁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의 실상을 이제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유사시에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크게 활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게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비디오 게임하고. 비디오 게임하고 정확하게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한 세대는 전쟁을 또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완전히. 변하는 세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AI 열풍 오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I 열풍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름 없이 삐또없이는 제가 직접 쓴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기입니다. 참 정말 이름 없이 삐또없이 한국의 근대와 보금화에 크게 귀한 감동적인 척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을 독수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는 아주 독특한 풍광과 독특한 정치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애리조나 주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찍은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이제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 예행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 책은 한국인들의 심성 가운데 좌익적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해방이 되고 이제 8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다 검정이 끝난 그런 잘못된 사상들의 털에 갇혀가지고 그쪽으로 나라를 역주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4년간 헌신했던 대한민국 선거,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총집대성한 것이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법 이렇게 읽으신 분이 많은데 더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나라 살리는 차원에서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제 신나는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 진짜 대단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나가주고 참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생년잔한 많은 내용을 봐주신 분들께ikat주의명이 여거소 sobre 여러분 Yani